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특징적인 흐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주간 체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고마웠던 증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코스피 상위 종목의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를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의 저점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계속 길게 길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전략 후 강이었다는 얘기거든요 4일 동안의 꼬리를 잘 만들어준 코스피가 이번 주에 잘 만들어준 코스피가 다음 주에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3조 5천억 원가량 이렇게 포지션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좀 비춰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금액대가 3조 5천에서 약 4조 원대가량 진행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를 보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올 건지 또는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될 건지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특별히 진행됐었던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 주초에 실망감에 의해서 매물들이 출해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주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러한 환경이 코스피 시장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진행됐었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본 쪽에서는 1년을 두고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PER 값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 좀 좋은 종목들로 1년 동안에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와줬고 실제 일본 쪽에서의 PBR 값으로 상승했었던 그런 상승치는 일본 증시의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1개월 가량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와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었는데요 특히 기아라든지 또는 현대차의 수급이 쏠리면서 이번 주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 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쪽에서의 소재 부품 같은 이러한 종목분들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던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얘기는 제가 11월 달부터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비중을 20% 정도라도 적게라도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을 때가 불과 3만 8천 달러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까지 거의 약 2배가량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크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한화 투자증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그런 소식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같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비트코인이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물 ETF 다음으로 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고 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코인 쪽에서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강조해드렸고요 특히 지난 만 달러 부근이 진행됐었던 비트코인이 만 달러 부근이 진행됐었던 부근의 차트와 현재의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 내외를 한번 터치한 이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전 고점인 6만 8천 달러는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 수혼법 관련되어 있는 수혼법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약한 18조 정도나 되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CPI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었을 때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2%가량 밀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CPI가 이렇게 잘 안 나와주고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와주고 역시나 PC도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사실 헤드라인 PC라든지 또는 코어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냐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고요 바닥에서 약간 고개를 드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연준 FOMC 의사록 같은 부분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에서의 FOMC 의사록은 FOMC가 끝난 이후에 약간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오는데요 연준 의사록을 보게 되면 의사록 안에 중요했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 이렇게 물가가 저점을 닫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이라든지 네 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연준 의원들조차도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고 실업률도 잘 잡혀가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통해서 연준도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값이 필요하다 2% 미만 2%의 물가 타겟팅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요 이번 주에도 연준 의원들의 말말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연준 의원들의 말 속에 금리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장은 현재 6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사실 6월에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녹록치 않은 그러한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연준의 데이터들 또 경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역시나 종목에 있어서 대응을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시기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노란 똑방 안내 도와드릴 수 있는 링크 받으실 거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노란 똑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장의 중심주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드릴 테니까요 링크 받으셔서 노란 똑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지수 대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몇몇 종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특징적인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계속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고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인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IMT라고 하는 종목이죠 IMT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삼성이 꿈의 메모리라고 해서요 3D DRAM 개발에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와주었고요 3D DR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 연구 개발을 조직을 좀 신설을 했고요 그 연구 조직을 통해서 3D DRAM 시장에 선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IMT 같은 경우에 CO2 워터라고 하는 세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상용화했기 때문에 IMT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삼성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그러한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IMT라고 하는 종목이 기존의 반도체 쪽에서의 습식 세정 방식의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조차도 이번 주에 IMT가 약간 크게 움직였었던 그러한 부분으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IMT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T라고 하는 종목에 현재 보시는 차트는 IMT의 일봉차트이거든요 IMT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차트로는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봉차트 상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 이 정도 선이 한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겨서 보시게 되면 한 2만 2천원 부근이 중간 가격인데요 최근 IMT라고 하는 종목이 14,000원, 15,000원 부근에 다중 바닥을 잘 만들고 나서 중간 가격 위상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중간 가격을 튀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봉차트에서도 역시나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리면 검정색 선이 5일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검정색 선인 5일선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21선 부근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손절하시고요 21선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 IMT라는 종목이고요 IMT의 기업 실적 같은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IMT가 2020년에 58억으로 2021년에 73억, 100억 그리고 2023년에 65억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과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수급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IMT여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IMT가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면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IMT라는 종목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4x4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4x4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S2024에서 4x4라고 하는 회사가 화질 개선을 위한 AI 솔루션 픽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아마 아실 거예요 AI 소라라고 하는 제품이 좀 출시가 됐거든요 그 AI 소라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된 거에 보게 되면 단어라든지 문장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AI에 입력을 하게 되면 AI가 마치 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굉장히 화질이 좋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게 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혁신적인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AI 소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4x4의 기술, 픽셀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4x4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좀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헤드셋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는데 이와 더불어서 메타에서도 애플의 대양마인 비전 프로 같은 헤드셋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애플의 헤드셋에 비해서 메타는 가격이 한 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무게에 있어서 메타가 훨씬 더 경쟁력 우위에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4x4라고 하는 종목의 픽셀에 해당하는 이 제품이 여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4x4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4x4의 주봉 차트입니다 4x4의 주봉 차트에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약간 2만 3천 원 정도가 중간 가격 제가 검정색 선을 그린 이 검정색 선 주변이 2만 3천 원이거든요 여기가 중간 가격이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4x4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 들어서 계속 만 원 부근의 다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간 가격 아래에 주봉 차트에 보시면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해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을 한 가격 상승이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분석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140억, 220억, 160억 그리고 2023년에는 약한 300억가량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출이 2022년보다 약간 배로 뛰어드는 배로 신장을 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적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죠 매출액이 매년 30% 이상씩 나오는 기업을 전 미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4x4도 역시나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만 현재는 매수해서 개인들이 매수 우위에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x4의 주봉차트를 보셨다면 1봉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차트를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검정색선 검정색선이 1년선이거든요 그 검정색선 1년선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번 위로 상승했다가 밑으로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전개가 됐죠 밑으로 한 번 이렇게 1년선 부근에 다시 재차 나온 이후에 이제는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거래량으로 나타나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21선, 요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x4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21선에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21선 밑으로 한 5% 내지는 7%가량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이 4x4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니켄 NCM 전구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급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안에 비밀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오다를 준 기업을 공시하지 말아라 비밀로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NCM 전구체에 관련되어서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을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계 탑 글로벌 1위 업체 유미코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좀 하고 있어서요 만일 정말로 유미코아하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업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에코앤드림이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의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미코아의 주봉차트입니다 1년 주봉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좀 매기게 되면요 4만 2천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 부근 한 2만원 부근을 잘 다중 바닥을 만든 이후에요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보다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이게 1봉차트가 아니라 주봉차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하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 가격 아래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중간 가격보다 굉장히 크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만한 그러한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만일 눌림이 올 경우에는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눌림이 올 수 있을지 체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매년 900억, 700억, 600억, 500억씩 매출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주고 있죠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실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수 있고 개인들만 매수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봉차트를 보셨다면 일봉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차트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빨간 검정색 선이 제가 일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련선을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일련선을 올라와 줬고요 다시 한번 일련선 밑으로 눌림이 나온 다음에 큰 대량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이 2월 15일이거든요 2월 15일에 이 종가가 59,700원 거의 한 6만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내가 매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11선이기 때문에 11선을 타는 매매가 좀 필요하고 만일 대량 거래량이 나왔었던 2월 15일에 종가 59,800원인데요 6만원 부근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미코아라고 하는 회사가 전세계 글로벌 탑1이거든요 그 회사와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만든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인 드림이라고 하는 종목도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컨센센스를 상위하면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분들은 반드시 올해 여러분들이 포티에 담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특히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했죠 철수하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 아마 아프리카 TV가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TV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TV의 차트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선 기준을 또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눌림 오고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1년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멘텀은 살아있죠 트위치 철수라든지 또는 턴어라운드 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는 종목은 맞지만 이렇게 크게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좀 제외하고 내려왔었을 때 매수하는 눌림 매매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종목은 반도체의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목이 좀 잘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에이징 랜드하고 TSMC하고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매년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특히 에이징 랜드가 팸리스하고 파운드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유일한 TSMC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디자인 하우스의 파트너 기업이기 때문에 이 TSMC의 디자인 하우스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면서 TSMC가 굉장히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에이징 랜드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이징 랜드도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1봉 차트로만 보시게 되면 1봉 차트의 중간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봉에서의 중간 가격 이상에 좀 놓여져 있고 최근에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눌림까지 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1선과 이 봉이 만나는 구간에서 눌림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 오게 되면 눌림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종목 눌림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섯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분리를 좀 해봤는데요 관심권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적을 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그 종목을 매매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지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도 물론 있고 또는 스윙이라든지 중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거예요 또한 목표가 또는 손절가 매수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으로 수익 보시는 그러한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공적인 투자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종목을 찾아봤으니까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실시간 통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갤럭시 버즈를 출시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갤럭시 24에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현재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고 있고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현재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AI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24가 최근에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시간 통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전 주에도 굉장히 잘 전개됐었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스마트폰에 AI 기술들을 탑재해서 AI 반도체를 좀 탑재해서 이제는 스마트폰도 AI 시대에 맞는 그러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출시하겠다라고 갤럭시 S24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AI 반도체가 출시가 될 건데 출시가 될 때마다 이 통역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산업 혁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폭스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AI 기반 전기자동차라든지 또는 로봇 플랫폼을 위한 AI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태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태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PCB를 만들고 FPCB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반이 되는 PCB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AI 쪽에서의 제품을 잘 만들고 있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려보고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태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봉차트입니다 3년치 주봉차트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3년치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의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이 정도선이 중간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3,600원 정도가 중간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중간가격 아래에서 가격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한 2,500원 정도의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중간가격을 올라 쓰고 있고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중간가격을 올라 쓰고 현재는 눌림구간에 있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기업 분석까지 기업 실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300억 정도, 2021년에 439억, 2022년에 600억 정도, 그리고 2023년에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400억 정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좀 신장을 하는 그러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회사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매수 우위에 올라와 있고 기관들은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전혀 매매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주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간가격 위에 있다라는 포지션은 기억하시면서 일봉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차트를 크게 만들게 되면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일봉차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선이 일련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선 부근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거의 일련선 부근에서 이처럼 눌림이 진행이 됩니다 일련선 부근에서 이처럼 눌림이 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일련선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차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일련선도 역시나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일련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기다려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입형선들이 몇 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 걸쳐져 있는 입형선 중에 이 녹색선 녹색선이 61 입형선입니다 61 입형선이거든요 지금 61 입형선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그림에서도 그러고요 지금 그림에서도 그리고 입형선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니까요 61 입형선 부근에 내려오게 되면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매수 매도에 대한 가격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은 저는 4,200원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00원의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4,700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3,700원 정도 3,700원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갤럭시아 SM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갤럭시아 SM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아시는 것처럼 6만 3천 달러를 찍고 지금은 6만 1천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 11월 달에 3만 8천 달러 부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까지 거의 한 두 배가량 이 한 2, 3개월 만에 상승 흐름을 전개했습니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 폭등에 따른 결제 사업이 좀 부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STO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6만 8천이 전 고점 부근인데 6만 8천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갤럭시아 SM이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갤럭시아 SM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달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차트의 흐름인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갤럭시아 SM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이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가격을 매겨 보고 중간 가격 위에 갤럭시아 SM이 포진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주봉 차트에서 대량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가능한지를 체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인지 보게 되면 195억, 289억, 300억 그리고 2023년에 역시나 300억은 아니더라도요 한 200억 초반대의 매출이 좀 나오는 그러한 회사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과 기관들이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기타법인 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는 1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을 검정색 선이 일련선인데 일련선 부근에서 아래에 있다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 거래량을 통해서 큰 슈팅이 나오고요 슈팅이 나온 걸 다시 일련선까지 내리게 되면 이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련선 부근에 있었던 이 갤럭시와 SM이 다시금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큰 장대 은봉이 나왔지만 이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대 은봉이 나와줬지만 아직까지 이 장대 양봉을 이끌었었던 거래량의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가격대 매수하실 수 있는 매수 가격대는 지금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보시면 가격대를 지정해 봐 드릴게요 가격은 3,100원 정도 3,100원, 3,000원이라든지 3,100원 이 내외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그러면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면 목표 가격은 3,600원, 700원 정도 선이 목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3,000원이라든지 3,1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 가격을 얼마로 잡았으면 좋겠냐면 2,800원 정도 이렇게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이 종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실선이 볼린저 밴드 선이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4월까지 이 자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검정색 선 내려오게 되면 검정색 선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4월에 다시 한번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아래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 링크를 받으시게 되면 그게 노란톡방이거든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QR코드 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그 문자를 통해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매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게요 국내외 주요 일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정 속에 안에 종목들이 좀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정 안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미리 잡아서 일정이 발표가 되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리 잡아놓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해서 수익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체크해드리는 거거든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게요 3월 4일은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정협하고 전인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협하고 전인대가 3월 4일 그리고 3월 5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하고 그리고 국내 GDP라든지 또는 성장률 또는 목표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또한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이 정협과 전인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중국의 증시가 바다권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정협과 전인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지 중요한 메시지가 만약에 전해진다고 하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중국 증시도 상승을 할 거고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도 역시나 약간의 호재성 기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요 3월 4일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정협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4일에 있을 국제전시회 리프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국제기술전시회입니다 이 리프라고 하는 전시회가 사우디 리아드에서 개최가 되는데 3월 4일부터 7일까지 리아드에서 개최가 되고요 이 전시회에는 네이버가 좀 참가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력을 알리는 그러한 장이 될 거여서 이 리아드에서 열리는 리프라고 하는 최첨단 기술 개최에 관련되어 있는 요기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기술이 나올지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기술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역시나 매매 보실 충분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4일날 미국 물리학회 3월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 원동력은 이번 4일날 있을 미국 물리학회 3월 회의 때문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3월 물리학회 학회에서 LK-99의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김연탁 교수가 나와서 초전도체에 관련된 발언을 할 건데요 물론 LK-99의 논문의 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겠죠 하지만 혹여라도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지 아니면 초전도체의 진위 여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줄지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만일 확실한 메시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또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견해를 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메시지 모두 다 저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만일 초전도체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미국 물리학회가 4일날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5일날 ISNP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ISNP 제조업지수는 400개 이상의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조업지수하고 비제조업지수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은 50이 되고요 50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경계 확장으로 보게 되고요 50보다 아래로 나오게 되면 경계 위축으로 좀 보게 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5일날 YJM게임즈하고 액션스퀘이어서 킹덤이라고 하는 왕가의 피가 좀 출시가 됩니다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넷플릭스에서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인 이 킹덤의 IP에 기반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품이 출시가 되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업체의 관건이 되어 있어서 YJM게임즈라든지 액션스퀘어가 이날 발표함으로 인해서 약간 주가는 꿈틀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킹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6일날은 ADP 취업자 변동에 대한 부분들로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될 건데 사실 고용동향 보고서보다 한 이틀 빨리 발표되고 있어서 고용에 대한 사전 예측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고용동향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ADP 취업자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하신다고 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6일날은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책 겉표지 색깔이 베이지색이어서 베이지북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지북 안에는 미국 경기 내의 어떤 추세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연준이 각 지역경제를 조사해서 분석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체크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6일날은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인터배터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고 서울 코엑스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업종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산업이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어떤 기술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어떤 귀중한 제품을 좀 내놓는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6일날 드론쇼 코리아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입니다 이 드론 전시회도 역시나 부산 백스코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드론쇼를 통해서 민관군 그리고 산학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서로 협력해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기인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드론쇼 코리아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8일날 미국의 2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동향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지표 고용자 수의 변동 그리고 임금 변동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실업률도 발표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실업률이 거의 제로 실업률에 가까울 정도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실업률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물가지표에 해당하는 임금 변동 같은 부분들도 사실 물가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고 하면 다음번에 발표되는 물가를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잣대로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좀 체크하시게 되면 다음 주에 국내외 주요 일정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게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였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현재 3조 5천억 정도 내외로 올라와 있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외인들이 3조 5천억 또는 4조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매도 물량이 출해됐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몇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다음 주가 되면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또는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 또는 매수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져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내려가지 못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이 좀 거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었던 코스피였고요 다음 주에는 이 아래 꼬리를 많이 단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포지션을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 맞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도 역시나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이라든지 대한민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현재는 원동력이 좀 부재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주는지 이런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박스권인데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번 주와 다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좀 적극적인 시장의 매매 방법이 좀 필요한 다음 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래 매매 방법과 저희와 같이 하실 분들은 아래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에 열고 되셔서 이 QR코드를 터치하시게 되면 노란 똑방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의 중심주 매매해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받으신 링크로 저희와 함께 투자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을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면서 웃음 만기 웃음 가득한 여러분들 가정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